네 또 바라나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치맥 파티를 하고 남은 뼈하고 고기를 가지고 이쪽에 큰 팩이 있는 강아지들 주려고 모였습니다 아 여기 지금 집 짓고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돌을까네요 떼가지고 여기 우디님 그 다음에 요가청년과 버터 파니아 마살라 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점으로 거기 멍멍이들이 모여있는 햇볕쯤에서 낮잠을 자칭 잠을 자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자고 있는데 먹을 것이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앞에다가 닭을 떨어트려주기 요가청년은 우크릴라 수리하러 왔습니다 지금 운동매가 정전이라서 다 어두워서 어두워요 여기들 어서와 감사합니다. 후식으로 지금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걱정되는... 초콜릿 트러플. 오케이, 초콜릿 트러플로 결정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희 만나서 어제도 커피 먹고 이랬는데 다들 지금 각자... 그러니까 각자가 없던데? 각자 찌르면서 초콜릿 가지고 있어요. 서로 피사체가 되고 있어요. 좋아요. 이게 버터, 바니르 입니다. 상당히 맛있어요. 저는 이걸 자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쌀도 굉장히 향기 나는 쌀로 맛있네요. 그 다음에 사파티. 이렇게 해서 오늘 중입니다. 이제 리액션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 안 할게요. 생동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그 정도거든요. 다들 맛있다고 신났습니다.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쿼리 한 달 반 차. 처음 먹는... 여쭤봐요, 리액션을 모두 기대하고 싶다. 떨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담백하고... 근데 살짝 매콤한 것 같아. 매콤하죠. 이게 근데 그 기분 나쁜 매콤함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아드레날린 속게 하는 매콤함? 지금 나가서 막 춤추라면 춤도 출 수 있을 정도로? 라고 말하면 춤을 추라고 하겠죠? 약먹... 약찬거 아닐까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이발하러 왔습니다. 우리 우디님하고 요가청년님이... 요가청년님이... 으어? 어?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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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치워버렸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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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르신다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밖에서 찍고 있는... 빡빡 밀어버릴수도 빡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살짝 다듬어 달라고 그러세요 이미 오늘 머리 많이 깍쳤네요 머리 스트레이트 꽉 차 있는 거 보니까 머리 스트레이트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스트레이트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천수입장 우디님은 당신 머리 보고서 결정할 것 같아요 당신이 마루타야죠 네 누구신지? 네 누구신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컷 컷 컷 컷 컷 컷 컷 마사지 안 돼 또 돈 달라고 돈 받으려고요 따로 돈 받으려고 마사지 노 페이 노 페이 이미 손님 다 들어갔습니다 돈 내셔야 돼요 안 돼 안 돼 이미 다 끝났습니다 마사지 마사지도 마사지도 물은 뭐 쓰는 거예요? 아 돈목이 있어요? 아 입에다 뿌면서 뿌릴까봐 네 왜냐면 그런 거 진짜 봤거든요 길에서 입에다가 뿌리더라고요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다 자른 거예요 벌써? 네 어 빨리 털 밀어요 잘 지내요 겨털다른이요 겨털다른이요 아 내가 찍어줄게요 카메라 켜줘요 내가 보내줄게요 아 네 내가 보내줄게요 겨털만 찍으면 되죠 네 여기 여긴 안 잘라 아 이거 어떻게 열어야 카메라 잠깐 찍을게요 옛날에 한번 잘랐네 네 제가 밀었죠 아 그래요? 간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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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아니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겨털다른이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그냥 미는구나 간지러워 한 번 더 간지러워 네 네 그냥 미는구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때요? 만족해요? 이제는? 여기 붙였어요 서랍에 저스트 모멘트 버텨 견뎌 빨리 명상해야 명상 그같이 대화해 이 원투 매니커 그길라 그길라 머리 잘랐는데 그냥 리듬깃 형치금형도 의제해달라고 오 이게 150루핏짜리 머리입니다 제 머리가 100루핏짜리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150루핏짜리 머리는 서구가 있고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조신이 나가버릴 것 같지만 머리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컷이 라이크임 네 저스트 리틀 플리즈 아 진심이 없는데 무슨 끼 하나도 없는데 깔끔하게 신중하게 자르시는 것 같아요 아 졸려 참들 것 같아요 그게 미용 미용 명상인가요? 네 자는게 아니에요 명상하는게 예 꼬인 것처럼 받아들이다가 호구되요 아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이 이상한거지 머리가 죄가 있는건 아니거든요 예 예 꼬인 것처럼 받아들이다가 호구되요 아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이 이상한거지 머리가 죄가 있는건 아니거든요 예 괜찮아요 인도에서 뭐 많은걸 바라겠어요 아 아 오케이 네 안녕 안녕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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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바이크 빌려서 소도시 투어 하려고 렌트 물어보고 있는데 렌트가 4일 동안 빌리면 4일 동안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도시에 가서 또 잠을 자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잘못 얘기해줬다가 주인장이 와서 다시 정정해서 얘기해 주니까 4일 동안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250억입니다 하루에 에 스쿠터를 빌리세요 스쿠터를 빅파이크 타 가지고 이 스몰 바이크야 뭐 마이파이크 고백 컴백 빅파이크 타가지고 이 스몰 바이크야 뭐 갈게요 내일 봐요 꼭 봐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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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내려놔 잘 내려놔 고백 컴백 강의 중 스쿠터 강의 중 브레이크 잡으면 돼 잡으면 안 나 브레이크 잘 되나 확인해 보고 오케이 잘 되네요 라이스 브레이크 라이스 브레이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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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지 말고 브레이크 당기지 말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 브레이크는 노 라이긴 브레이크 같이 항상 같이 스톱 스톱 하지 말고요 타지 말요 타지 내 뒤에 타요 내 오토바이 뒤에 타요 처음부터 여기 위험해요 운전이 운전이 되게 위험해요 브레이크를 항상 잡아요 왼쪽 오른쪽 고춧가루 비하우스 부터 고춧가루 부터 구두 밖 뱅 다음 밖 시동끄고요 내리기 전에 항상 시동부터 끄는 게 안전해요 날아가서 튀어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괜찮겠는데 우다이는 아마 소도시 여행을 하고 와서 유튜브 값들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바이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바이크 빌렸습니다 만약 연재할 거 전화하면 되잖아요 바이크 빌렸습니다 만약 연재할 거 전화하면 되잖아요 우디님 바이크가 빌리자마자 터졌습니다 빵꾸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타이어 태우러 왔습니다 온도 참 좋은 우디님 저 두 분들 데리고 바이크에 또 왔습니다 여기 물소 형님들 또 있네 물소 형님들 여기서 알바하는 거 같아요 저 두 분 맨날 여기 계세요 하루에 얼마 받으세요 일단 물소 형님들 물소 형님들 여기서 알바 뛰시는 거 맞죠? 매일 여기 계시죠? 물소 형님들이 신기한 우리 한국에서 온 두 청년 소심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소에요 물러 터진 소 물소 물소 뭐라고 지금 물소하고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물소를 안 메웠잖아요 어이 아저씨들 누구세요? 아이씨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여기 외국인들 잘 안 오는데 한국인들이 물소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인들이 물소를 너무 좋아합니다 국제선으로 빠진 온 zij 우리 재미있는 내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 돌에 서기 여기서 점프해야 돼 이거는 압력도 있어야 되지만 갈란스 갈란스가 있어야 돼 뛸려고요? 점프해서? 딜? 안 딜 점프는 좀 봐야지 난 쫄보거든 점프를 한다고? 응 진짜 한다고? 머리만 박지 마요 할메 쓰고 있으니까 머리부터 박을 거예요 할메 쓰는 이유가 있어? 안 벗은 이유가 있어 한국 남자들이 빨리 쓰는 이유 돌이 흔들리는데? 근데 이거 진짜 뚫린다 왜냐면 돌이 흔들리는데 돌이 흔들리는데 하지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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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당가들이 빨리 쓰는 이유 그냥 올라가 누워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햇볕은 따사롭고 바라본 산들 산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오후에 게으름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좀 게으름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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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보기 드디어 차쿨에 왔습니다. 차쿨에서 바베큐를 먹을 겁니다. 어서오세요. 올라가시면 됩니다. 3명이예요. 3명이예요. 안녕하세요. 3명이예요. 1명이예요. 1명이예요. 여기요? 오케이. 차쿨 루프탑 레스토랑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맥주 바베큐 시켜놓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즐거웠댑니다. 이게 화덕에서 구워낸 치킨. 단둘이 먹으라고 단 2개가 나왔습니다. 단둘이 치킨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프렌치프라이. 맛있습니다. 대신 설명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양고기 나왔습니다. 레이미요. 레이미사라는 말도 있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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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숙소에서 닭도리탕을 해주셔서. 아, 큰일 타요. 네,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으로. 네, 기분 좋은가봐요. 지금. 술 환장하시는데 아빠 얘기하는 거 보냈어? 어? 술도 드세요? 기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 그래요? 맛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량을 비교해보시죠? 저거 인간의 밥입니까? 애가 달려듭니다 닭공탕 냄새를 맡더니 애가 미쳤습니다 왜 침묵히겠네? 한 번만 더 먹을래? 오케이 대치노 땡큐 내가 광분을 하고 날려드려요? 땡큐